야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! 수학시험 간납! 야 주옥 주옥! 주옥 주옥! 야 수학시험 다 불러준다? 잘 들어 한 번만 부를 거야. 1번에 5번! 1번에 5번? 2번에 4번! 2번 뭐라고? 3번에! 야 공평전? 4번에 2번! 이게 좀 깨어라 이기네! 6번에 4번! 4번에 4번! 조용히 좀 해! 자자자! 얘들아 지금 이 시기가 너네들의 3년을 결정한다. 제일 중요해! 알지? 네! 제일 중요하다. 자... 고3 되면 늦는다. 다들 포기하지 말고.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야! 야 근데 정말 전화해도 하지 않았나? 아... 다들 힘들지? 아직 늦지 않았어. 지금이 제일 중요해! 알지? 책 피자! 갈래! 아... 아... 선생님! 오늘은 자습하고 싶습니다! 자습! 자습! 오케이! 자습하자 오늘! 그 대신 조용해야 된다. 알겠지? 알겠지? 조용 조용 조용! 조용 조용! 어... 알 수 있구나. 그 얇은 사 하이언! 글씨 뭔지 알았나? 선생님? 어? 선생님! 어... 전 꽃의 의미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vinj 여기서 끝! 고생했다 얘들아 이번에 이니스프리 신등 나온 거 봤어? 신등 나왔어? 나 먼저 간다 나도 안돼 오늘 밤 오냐? 김치 제육 국군 야 내 이름 뭐야? 닭볶음탕 국은 뭐야? 콩나물국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뭐야? 없어! 수요일을 기대해보자 이번엔 힘드시겠지? 수요일을 기대해보자 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야? 다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들 책 펴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쌤! 보태솔로래 샘! 보태솔로래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마지막 캐슨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